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너무 배고파 우리 밥 언제 먹어? 자 얘들아 우리 맥주나 뭐 이렇게 한 짠 짠이나 한번 할까? 아 맥주 좋지 PPL이 들어왔잖아 우리 일단 하나씩 받으시고요 아닌데 맥주가 너무 다양한 거 아니야 이거? 어 기본 말고 특별한 거 먹고 싶어요 그 검은색 먹어주세요 그니까 이게 검은색 신상품이래 이게 제주 검은색 에일인데 원래 보통 흑맥주가 되게 쓰잖아 무겁지 무겁지 무거운데 좀 덜 무거우면서 라이트하면서 탄산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신제품 오 가벼워 도겸아 도겸아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고 아 서초 아 서초 야 진짜 오늘 취하지 말자 그때처럼 똑같은 그린나 하면 재미없으니까 게임도 하지 말고 오늘은 게임도 하지 말고 오늘은 야 우리 얘들아 이렇게 제주도까지 왔는데 아 가평이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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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주에 1위여서 설마 헷갈린 거야? 헷갈렸어 헷갈렸어 야 여기 가병이야 제주 아니야 제주도인 줄 알았잖아 맥주 땜에? 어 아 이 정도로 제주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지 아 근데 오늘 우리 저기 뭐야 웨이크보드도 타고 그랬는데 아 몸이 너무 뻑해서 그런데 왜? 포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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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게 뭐 야 이거 신기하게 먹으면 트림이 안 나오네 그 정도야? 어 안 나와 아예 이거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야 근데 우리가 어쨌든 밥 먹어야 되니까 역할분단 좀 하자 그래 그래 나 고기 부을게 나도 고기 난 짜파게티를 끓일 거야 나랑 수영은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나 햇변대 뺄게 준이는 여기에서 노래 불러 디노 디노 옆에서 춤춰줘 키트 있는 거 키트 있는 거 키트 있는 거 자 그러면 다들 흩어져서 그러니까 네 거잖아 그거 나 개인용인데? 아 네 거잖아 일단 이제 시작을 하자 빨리 레츠고 형이랑 나갔는데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 빨리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배고파 지금 사실 지금 맥주에 안주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야 고기가 진짜 많아 많이 시켰어 형 특수 부위가 어디 있는 거야? 그게 특수한 부위에 있는 거야 살치살 자 어디 살치살 살치살 정한이 형 살치살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고기를 여기다 다 올리자 그냥 쫙 와 이거 명란젓인데? 와 너 명란 좋아하잖아 참기름이랑 파 있어야 돼 내가 시켰잖아 나는 짜파게티잖아 거짓말 아닌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냥 진짜 잘하네 가져갈 건 가져가야지 그럼 짠 한 번 치자 형은 그래서 라이트한 흑맥주 거멍메일을 마시고 있구나 그럼 거멍에일 나는 위트에일 쑤가야 또 위트 있잖아 찌개 지금 키트에다 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 있어 닦아 봐야겠다 그럼 내가 일단 재료 준비하고 있을게 와우 미쳤다 왜? 소금이 겁나 고급져 히말라야 히말라야 뭐 슈퍼파워 야 요즘 진짜 세상 편해졌다 진짜 편하지 다 나오는구나 나오지 꽤 됐겠지? 그치 나오지 좀 됐어 아 열라면 있네 계란 있나? 열라면 맛있지 열라면 먹으면 열라 야 고기가 근데 너무 많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다 고기가 고기도 혹시 PPL이네 이게 뭐야 형? 이게 살채살 아니 이 냄비에 있는 이 물도 잘 안 끓는데 이거는 뭐 야 내일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회생할 때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 밥도둑이거든 진짜로 호시야 네가 그렇게 찾던 명란이야 와 가서 밥 한 번 먹어봐 와 이거는 참기름 넣었어 안 넣었어 아 아 그냥 가는 거야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몰래 아 고기 굽는데 눈이 맵네 아 그치 그럴 땐 제주 ABC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울 땐 제주에이 아 더워 제주에이 이야 짜파게티에 불닭을 선다고? 와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암몬더 나돌 레벨 좋아 소금 뿌리면 불이 세지죠? 불이 세지면 고기가 빨리 익죠 생각보다 불이 너무 세지죠? 이러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당황스러울 거에요 생각보다 불이 너무 세요 배 채용이 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라면은 끄니까 좀 와서 드세요 그냥 네네 그냥 다들 구우면서 먹고 해요 그냥 하면서 다 드세요 두규모 두규모 와 좋다 야 야 너무 안성맞춤인데 야 괜찮다 야 고기 구운 거 먹어 감사합니다 야 고기 맛있다 맛있어 고기 누가 고른 거야 제가 다 장바구니에 애들이랑 하나씩 하나씩 담았습니다 제가 마우스 클릭 하나 다 했습니다 아 아 아 형 너무도 그렇다 찜질방이다 여기 아 형들 힘내요 오케이 된장찌개 오 마이 갓 된장찌개 드세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또 한입 해봐야지 꼬바 입 다 됐다 우와 감탄이 나와 중간 비워줘 짜파게티에요? 짜파게티에 불닭 짜파게티에 불닭 짜파게티에 불닭 굽고만 섞어놓은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 야 1차장 우리 다 같이 좀 먹자 어 짜파게티에 더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 충분해 너무 맛있어 황금 밸런스는 2대1이지 여기 마늘밥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맛있지 않다 내가 했는데 조그만 실패야 이게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생각보다 다른 게 많아 아유 그런 게 어딨어 해주면 맛있게 먹는 거지 그냥 음식이랑 먹으면 더 괜찮 좀 아쉽지? 아니 맛있어 맛있어 소고기는 배달 안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네 왜 배달 안 되죠? 배달해주세요 자 여러분 소고기 4점 아유 좋아요 자기받고 있으면 자기가 챙긴 거죠 나 하나만 고마워 아유 좋아요 마지막 하나 조슈아 진짜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재밌네 진짜 너무 좋아 아 조슈아 디저트 파인애플 구우려고 아 파인애플 굴게? 어 파인애플 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니 맛있어 더 달아 난 노우 난 노우 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딱 하나만 구울게 잠깐만 어우 다 먹었다 이제 술 먹으면 되겠다 아 오늘 약간 조용한 회식이구만 근데 저번에 게임할 때는 게임했으니까 오늘은 약간 얘기하면서 먹자 그러면 뭐 다들 공인 레전드 편은 뭐라고 생각해? 나 진짜 끝까지 기다릴 거야 승관이의 돼지고기를 나도 기다릴 거야 진짜 저게 가장 무한해지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 애매하게 늦게 구워져가지고 애들이 다 떠났을 때 고기가 오는 그렇지 잘 먹었다 하면서 막 치우는데 아 근데 그건 못 보다 다 고가지고 막 나왔어 아 나 그기 승관이가 무한해 하는 모습 너무 못 본다 승관이가 구운 목사의 항적산은 꼭 먹는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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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해 해 해 해 받아서 준비 다 하고 있어? 어 애들 다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지면은 밥까지 한 잔 반잔 반잔 아 난 위스키는 싫어 그럼 소주 소주 두 잔 소주 한 잔 소주 탄산수 두 잔 그냥 소주 탄산수 두 잔 소주 한 잔 밥까지 반 잔 오케이 약간 벌칙은 제주웨일 아니야? 아니야 벌칙이 제주웨일 아닐까 제주웨일은 즐기는 거야 오케이 가세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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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ров이 송견노리 승관 넷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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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누 넷 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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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둘 우지우지 호시 넷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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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 넷 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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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화랑 디노 디 셋 아 나는 이 게임 마음날 cereal 먹어볼 듯 나는 지금은 유느인집 먹고 지는 게임이야 뭐 먹을 건데 명호야 가수면 리듬 dane 명호가 좋아하는 게임 하든지 이건 연습했다고 하시고 명호가 아니 디노야 우린 없을 리허설 명호야 별로 안 쎄 안 쎄 안 쎄 안 쎄 승관은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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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샤 넷 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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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둘 디디 디노 세 디노 니노 왜냐면 왜냐면 맞춰야 돼 에디 했어 바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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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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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카니야 술 분진 다시 소환 역시 디디디는 술인가 결국 토토토인가 짠치기 짠치기 짠짠짠짠 짠치기 짠치기 짠짠짠짠짠 찰죠 안 보여 4번은 뭐야 4번은 뭐야 3번이네 4번 했잖아 3번 했어 이거 바로 딛 공명 바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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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거 먹고 자로 들어가면 되겠다 둘이 들어간다 쭉 쭉 쭉 쭉 오늘 참아 아 오늘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아직 호시가 각성을 안 했어 내가 각성한 순간 다 죽는 거야 그냥 이게 위에 있는 고프로로 보면 사실 아 오케이 바로 시작할게요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부승관 부승관 내가 내가 솔직히 냉정하게 봤거든 문준이 더 반대를 문준이 문준이 문준이야 그 와중에 부승관이 부른 돼지고기가 왔어 아 진짜? 오케이 오늘 하이라이트거든 부승관이 돼지고기 부승관이 돼지고기 부승관이 돼지고기 긴 바지 입은 사람은 접어 오케이 오케이 아싸 반바지 다 적은 사람이 빠진 거 아니야? 어음 어음 뚱뚱뚱뚱 호 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떼고 다 접어 아 귀로 못 움직이면 접어 나 할 수 있다 어 어 움직일 수 있잖아 왜? 아니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어 귀는 움직일 수 있잖아 왜? 아니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어 오케이 할게 부승관 어디 갔어 왜? 아 야 승관아 저 다 같이 놀자 아 승관아 진짜 아 승관아 아 야 야 접어 접어 아 하자마 하자마 어 접어 야 송관아 다 접어 근데 자리도 없는데 이거 만들어야지 야 승관아 너 바지 반바지야? 반바지야 그리고 너 귀 못 움직이지? 그럼 하나 접고 시작하면 돼 하나만 접으면 돼 오케이 그럼 나 이제 나 이제 승관이 접어 어? 오케이 타겟은 정해졌어 귀를 한 번도 뚫어본 적 없는 사람 접어 나는 제주웨이를 너무 사랑해 I love so much 제주도 접어 지금 여기 제주도 아무도 아니잖아 제주도 사라져야지 제주도 인 접어 야 너 접으래 지금 배부른 사람 접어 아이 배 안 부르지 파란 안 부르지 아 너무 양심적이지가 안다 와 버논이 접었어 근데 재밌는 질문 하나씩 합시다 재밌는 질문 라면 먹은 사람 접어 나 안 먹었어 짜파구리 먹었잖아 아이 저거 라면이지 야 너무 얌샘이 아니야? 국물 있는 라면 못 먹었다고 저거 왜 그러면 없어서? 국물 있는 라면 없.. 오 이거 없더라고 이거 접어 일단 접어 일단 이거 접어 일단 형 접어 어 어 오늘 깻잎 먹은 사람 접어 나 진짜 안 먹었어 나 깻잎이 진짜 안 먹었어 내 만들어주는 마늘밥 안 먹는 사람 접어 와 명호야 나 야무지게 먹었지 먹어줘 승관이 조용히 접 눈 깨지 내가 눈앞에 제주에 펠룽 있는 사람 접어 야 없어 있는 사람 접으라고 있는 사람 접어 그럼 너도 접어야 돼 너무 들어가겠네 나구나 오늘 저기 고기 굽는 데에서 한 번 더 앉아서 안 구운 사람 다 잡아야 돼 이건 네 명 빼고 야 디노야 너부터 나까지 끝내자 진짜 재미없다 그 논리 야 항상 이건 반전이 있어야 돼 디노는 내가 생각했을 때 디노는 조금 별로다 이런 사람 접어봐 하린이 형 왜 오신 거야? 어이 접어 뭐가 별로야? 이럴 때 막 이럴 때 막 이럴 때 막 가슴 손을 얹고 얘기해 그래 승관이 나도 접었는데 나 접었어 접었어? 안 접었어 접어 접어 마음대로 접어 너랑 내 관계도 접어 방금 디노가 안 접은 사람 나 안 접었는데 나 안 접었어 나 안 접은 사람 두 명 있다 두 명 두 명? 안 접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 나도 안 접었어 좋아 행복하다 승관이 나 술 안 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사람이 빨리 접어 별로잖아 나만의 별로 번호 형 오늘 노래방기계에 마이크에 목소리 넣는 사람 다 접어 아이야 한 사람 접어 난 문까지 다 닿았어 와 승관이 승관이 두 개 남았어 버논이 세 개 남았어? 나 되게 양심적이야 얘들아 버논이 세 개를 한다 나보다 머리 밝은 사람 죽어 아 죽어 말고 죽어버려 죽어버려? 원래 회색깔이 더 칙칙하지 않아? 아이 접자 접자 애쉬는 밝다 자 호시 형이 과연 어떻게 죽이지? 여기서 타겟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수영장 안에 물 속이든 물 위든 들어가봤다 접어 아 여기 들어가봤다? 오케이 오케이 파늘 오케이 해도 돼 그렇게 원했잖아 아까부터 구승관 접으라고 하면 오케이 갈게 들어가 검정 티 입은 사람 접어 우와 검정색 올 입은 사람 접어 내 입이야 내 입이면 안 접어 내 입이야 갈게요 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둘 다 하나씩이네 이러면 진짜 모른다 나보다 동생인 사람 접어 와 우정잔 하나 할까? 와 구팔즈 약간 그거나 해보자 13명이니까 한번 가려봐봐 아 먹여 안 먹여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네가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응 먹어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돼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살린다 먹어 안 먹어 먹어 잘 다리나 잘 다리나 잘 다리나 바로 하자 수영아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일 게임 스타트! 아! 왼손! 왼손! 부진이 왼손! 아! 왼손! 아! 푸드카! 푸드카! 얘도 왼손이었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다까지 먹어야지! 벌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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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승관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바로 가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아싸! 웅삼! 에브리바디 웅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웅삼! 에브리바디 웅삼! 아싸! 아싸! 카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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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야! 아 저 원래 발언도 몰라 가시죠 가시죠! 동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파이더맨 게임! 뭐야? 뭐라도 해 빨리! 웃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지? 아 이거야 오바다? 아 이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 형이 웃었잖아 아니 먹게는 해야지 아 그냥 칙 하면 돼 어 말이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아니 나는 재밌게 받아쳤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건데? 너가 스파이더맨 돼야 되는데? 너가 악당이 됐어 야 근데 승관아 너 진짜 안 먹기 위해서 꼴무게임이었어 방금? 내가 왜 실패한 건데? 아니 바꾼 쏠라 했는데 왜 내가 왜 실패한 건데? 봐봐 스파이더맨 게임은 맞았을 때 피하고 네가 설명을 해야지 너가 왜 피한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지는 거야?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샥샥하다가 어 내가 맞았네 하면 지는 거야 그게 무슨 게임? 누가 지가 맞았다고? 왜 그러면? 그러니까 7번을 뿌리면 7번을 피해야 돼 근데 얘는 한 번을 맞은 거야 자 그럼 표정 게임 제대로 한 번 할까요? 야 웃음은 소리만 나도 지는 거야 어흑 야 연기 연기 골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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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봐 아 근데 동생이 주잖아 아니 쫄려 아니 쫄려 와 에스컵스 지는 거 같은데? 내가 한 그냥 2년 만에 나한테 이렇게 덤미는 애가 생겼어 근데 호시가 게임을 져야지 네가 먹일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어려워 세븐틴 국대기로 갈게 그래 울고 싶지 않아 우리의 새벽은 낫보다 뜨겁다 3 2 1 웃긴다 어 웃긴다 웃긴다 아 일부러 한 거야? 아 왜 방송 욕심네 왜 정말 생각한 거 그대로 야 너 방송 신경 쓰니까 오케이 빨리 빨리 하자 너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야 이걸로 그냥 가자 대목을 말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자 한 소셜만 아 그거 혹시 안 할 거야 도겸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시작 형이 알았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아 웃으면 안 돼 시작 웃으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스파이터 게임이야? 스파이터 게임인데 스파이터 게임이 두 번 쏴야지 스파이터 게임이 두 번 쏴야지 아니 그 정의를 제대로 안 내렸잖아 아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한 번 피하면 피하라고 했잖아 야 야 내가 돈 쏠 때 내가 다 이렇게 했잖아 아 이건 봐야 돼 아 이건 봐야 돼 아니 안 줘야 돼 아니 왜 그럼 아까 전에 말했듯이 피한 다음에 픽 픽 쓰고 아 제가 픽 픽 픽 갑자기 슬로모션을 왜 나 흑기사 갑니다 흑기사 왜 갑자기 왜 모셔주지 너 취하고 싶었니? 아니 흑기사를 왜 하는 거야? 잘 보이고 싶었나 봐 아니 소원 하나 하고 싶어 나한테 소원이 있어? 프리스타일 30초 프리스타일 춤추어야 돼 갑자기? 5, 6, 7, 8 5, 6, 7, 8 진짜 못 하겠어 아 진짜 못 하겠어 야 그럼 두 자리야 아 시발 좀 이런 거 줘 아 진짜 못 하겠다 하면서 잘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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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5, 6, 7, 8 헤이 이제 올라가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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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킬레스건 짧아서 아킬레스건 짧아서 아킬레스건 짧아서 아킬레스건 짧아서 제가 이거 안 돼요 아 잘한다 아 아 그래서 스파이러 게임 이해했지 이제? 이제 두 번 야 근데 게임을 지어내도 돼 진짜로 게임을 지어내는 건 좋은데 설명을 해줘야지 아 원래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앤트맨 게임에서 누가 제일 큰 개비 데려오다 야 앤트맨 게임 주변에서 5초 동안 제일 조그만 거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갖고 오는 사람이 지는 거야 너무 좋다 자 앤트맨 게임 15초 드릴 테니까 제일 작은 물건 가져오기 15 14 13 12 10 9 8 7 6 5 4 3 2 땡 됐다 이거 일단 두세요 손으로 다 모아요 뭔데? 아 우지형 아니 이건 뭔데? 마셔라 마셔라 우지형 마신다 오케이 가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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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대신 먹어줄 사람 나 줘 나 줘 쿠피형 오늘 기분 좋은데 가자 아이스컵 에이스컵스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니 소원은 들어야지 아유 롤링 추워 그러면 우지는 잠깐 쉴 겸 뭐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노래 한 번 불러 아 노래를 부를 줄이야 이 명곡을 원곡자가 부릅니다 와 작사 작곡 우지네 아아 아아 와 좋다 아 밸나도 너무 쳐지는데 아 밸나도 너무 쳐지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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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먹었나봐 진짜 각자 먹을 수 있는 술 하자 하자 내 자는 우리가 없으면 그냥 또 구성 아 그리워네 형 진짜 너무 명곡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근데 그 두 번째 TTT가 약간 그 술자리는 재밌었는데 나는 근데 오늘 감성도 있는 거 같아 오늘 감성은 약간 그 감성은 아니야 그냥 시작부터 술이었잖아 그거는 그거는 만약에 물놀이 같이 있으면 그렇게 못 나왔어 맞아 맞아 흥이 좋았고 지금은 약간 저 감성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있는 시간이 약간 고팠던 느낌이야 약간 휴가의 시간이 약간 우리 시간 보내기 바빴지 지금 형아 노래 하나 해주라 나비 뭐지 나비? 와 나비 무덤 한 번 할래? 나비 무덤 한 번 할래? 야 보컬팀 보컬팀 마이크 와 마이크 와 저기다 홍보사 일로 와 그렇게 못 못할 것도 아아 형이지? 여기가? 여긴다 여기다 아 아니야 내가 이거 파트다 모르는데 아직 너의 질 소상돌이 좋아 나라도 와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어 슬깍!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빠 다 손으로 왔어 지워가게 이쯤이 된 전세상 이를 힘들어 너를 잃는 나를 용서해 너를 잃었길만 아봐도 넌 남부름 기엔 없어 느끼는 등 이젠 너 없는 건지 왜 그걸 모르지 넌 믿는 k- его 없는데 하늘이 갈라 넌 너바이 이 노래 난 잊혀진 추억의 널랑걸 붓게 여기 있을게 보면 네 옆에 앉아있어 세월을 넘어가면서 난 자꾸 지워자겠지 이젠 더 이상 멋지게 아무래도 너를 믿는 걸 용서해 I'm not one by two as a close or door 여기 세븐닛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Standing beside you as a slam I'm not one by two as a close or door 와 오랜만이다 와 노래 좋다 와 이거 찐이야 야 소름이 막 돋아 옛날생각 랄라 옛날생각 너무 많이 나 야 옛날노래 한 번씩 해봐라 한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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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하 너네 하루밀나몰드 못해 야 다같이 한 입 하자 그래 형 낯설점은 좀 짠 짠 짠 우리끼리 뭐 밥이라도 먹을래? 뭐 해 먹자고? 뭐 먹으니까 라면? 하 라면 하하 말할게 말할게 머리 진짜 돌고래가 정확히 다 가려져 와 말도 정말 징글징글하다 너 정말 나의 옷사람 나의 옷사람 나의 옷 끓이면 먹을 것 같긴 해 끓여 먹어 어제 차돌 깍두기 김치볶음밥 어딨지? 그런 것도 먹었어? 그게 숨겨져 있더라고 차돌 깍두기 김치볶음밥 와 근데 어제 기구 몇 개 탔다고 몸이 진짜 너무 아프다 나 지금 다 아예 베겼어 역시 노는 것도 체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밥 먹고 가? 먹고 가고 싶은데 지금 닭갈비를 시켰고 닭갈비를 시켰어? 응 나는 차돌 깍두기 김치볶음밥 먹고 싶은데 정확히 차돌 깍두기 김치볶음밥 했는데 나 뭐 약간 짜고 친 고스톤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PBA 아닌데 이거 해줘 야 요리 알겠어요 하나도 알겠는데 깍두기 쓰더라 나는 이거 제주 위트웨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 뭐 도와주는데 나 갈게 어 잘가 도겸이 고마워 재밌었어 사랑해 어 마이크 뗄게 그래 아쉽다 잘해 파이팅 정관님 이거 위트웨어를 왜 놓은 거야? 그래도 우리 잡히면서 조금씩이라도 잡히라고 어제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형 얼굴보다 많이 잡혔대 그래도 저기 저 분들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주신 건데 책임감이 확실하네 승관이는 아침부터 팩하네 어디 팩이야? 이거 그림 그림 팩인데 서철석이 90%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야 붓기도 싹 사라지나? 붓기도 아무래도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쫙 붓지 않을까? 어젯밤 비가 오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처럼 특별히 호시 씨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여름에 강타했던 김태호 선배님의 사랑비 사랑비 고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스트 저거 알지? 곰플레이어로 뮤비 엄청 많이 봤었는데 이거 알지? 곰플레이어로 뮤비 엄청 많이 봤었는데 다 좋아 그런데 잊지 못하죠 여러분!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몸속 작은 바람이 좋다! 저희가 광고 천재의 세븐틴이 나왔었죠 그때 광고 천재를 살린 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빛바 위에 코 우와 사주고 싶어 같이 잘 entreg워주고 싶지만 셰고 르기니 이런던 옷을 볼 сторону 슈퍼 어디데던 곰플레이어로 데리고 싶지만 너 왜요?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냐 내 생일은 너인데 내 생일은 너인데? 일부러 바꾼 거 아니야? 이 노래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너의 널 밖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서비스 10분도 끝나고 있어요 빨리 빠지세요 우와 밥이다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밥 먹을 사람 나와서 밥 먹어 라면 근데 어머 너무 맛있어 와 깍두기 대박이다 약간 계곡 갔다가 딱 막 나와서 라면 먹는 그거를 다시 느끼고 싶어 그럼 저기 빠르지다가 다시 말아라 어릴 때 뭔지 알아? 놀다가 밥 먹어 이렇게 와가지고 먹어 응 형이 저기서 잠시 한 30초만 놀고 있어 그럼 우리가 불러줄게 정관아 밥 먹어 곱수 형 밥 먹어 지금 곱수 형 말고 없는 사람 또 명옥 고개민 같고 고개민 같고 슈아도 자 지금 그래서 각자 주량에 맞춰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니까 승관아 주량에 맞추고 싶은데 다 스파이더맨 게임으로 나 맥이고 스파이더맨 게임이랑 엔터맨 게임도 에스콥스 게임처럼 화제됐으면 좋겠다 진짜 안 될 거 같아 디노 씨의 신정복 계속 아픈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게 아팠을지 리얼 소식 소식이라고? 춤도 춰야 돼주면 안 돼요? 리얼 소식이요 아 가자 이제 디노 지금 약간 피처린 씨 같은데 그래야? 우와 야 너무 덥다 원우야 창활성을 좀 길러 그래 형이 창만 짓고 있을 거 없지 그래 딱 안 흘리잖아 아까 엄청 흘리던데 형 너무 척척하다 너무 척척하다 그냥 바로 찌어 드는 거야 나 깨끗지 나 깨끗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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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어우 야 시원해 보인다 그러니까 오케이 디노야 마무리를 해볼까? 아휴 빨리 먹어 뭐야? 멘트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질까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아휴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적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상황을 약간 인지시켜주면서 말하면 되는데 밥 맛있지? 응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뭐 우리 이렇게 어저께도 즐겁게 보내고 아니 맛재도 타고 어 오늘도 뭐 이렇게 하고 날씨도 좋은데 뭐 드라이브도 할 겸 이제 퇴근해도 돼 어 그래 그래 봤어? 야 완전 다 알 베겼지 이리 와서 밥 먹어 야 더워서 못 먹겠어 안에 들어가서 먹을래? 너무 더워 아휴 아 우와 우와 이제 마지막으로 세븐틴의 티 티 티 이렇게 잘 마무리된 세븐틴의 티 티 티 우와 그거 할 거면 최소 3명 정도만 일로 와 일로 와 형까지 가자 이쪽까지 같이 해요 네 할게요 원래 우리 둘이 끝내려다가 한 명씩 늘어나서 결국 다 됐어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시원했던 세븐틴의 티 티 티 어떻게 해야 되죠? 세븐틴의 하면 티 티 티 와 티 티 티 와야 다 같이 외칠까요? 이러고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시원했던 시원했습니다 아 못하겠다 아 진짜 뭐야 아 왜 이렇게 못해 늘어나니까 부담돼서 못하게 됐어 허덤 허덤 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오랜만에 만난 세븐틴의 티 티 티였습니다 세븐틴의 티 티 티 안녕 드론 또 만날 또인 드론 카메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포켓때 인형 한번 불러주면 안 되냐? 인형 좋다 인형 원래 이지훈 불순간 아니야? 와 추억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와 추억의 간주점프! 간주점프! 아 스타 누구 먼저야? 황황황 이대로 있을게요 당신과는 상관없이 그냥 홀로 지킬 수 있는걸요 사랑해요 정말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 없는 빈자리도 사랑하며 사랑할게요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지 않게 할게요 한정만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그럼 바로 가야 된다 잠시만일 테니까 오늘의 유나 바보 같지만 우리 즐거운 기억들 간직하며 홀로 지키고 있을게 와 옛날에 생각한다 와 옛날에 생각한다 와 진짜 아 너무 좋다 호흡 호흡 소리 마지막 이거 내가 하인가? 멋있어 잘해 황황황 이별이니까 야 인형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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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